와 진짜 큰일 날 뻔했다 나 옛날에 할던 집에서 맨날 떡 돌렸었는데 이사하면 그때는 막 되게 막 떡 갖고 와서와서 막 줬었어 이사할 때 돌리는 이사하면 그거 돌리잖아 이사할 때 돌리는 떡? 시루떡! 시루떡 맞아? 떡을 돌리게? 떡을 만들 순 없다고 생각해 그래서 마카롱을 돌리려고 마카롱? 진짜요? 언니 알고 있어요? 어떻게 하는지? 이제 이사 왔으니까 원래 떡 돌리잖아요 좀 더 요즘스러운 걸로 돌려보자 해서 우리 다 긴장해야 해 김제니! 김제니! 이건 뭐지? 너무 이뻐! 이거 무슨 경찰도 아니에요? 이거 이거 이거! 셰프님! 네 셰프님! 이렇게 잠깐만 잠깐만 너 너무너무 안 밝아 잠깐만 잠깐만 박수 두 번 칠해 어때 셰프 느낌 나? 너 고든 렌즈야 지금 나 지금 이름 바꿔줘 나 정답 넷츠에 녹음 마카롱 마카롱 로우 마카롱 소 오케이 오케이 소요 소요 자 일단 예 셰프님 첫 스텝 하겠습니다 아몬드 가루 아몬드 가루 우와 아몬드 가루? 아가? 아가? 아몬드 파우더랑 분당이 분당인 거 같은데요 분당 멀잖아 분당 서울에서 1시간 정도 됐는데 여기 분당이에요 이거를 채를 칠 거예요 저희 카메라에 채를 칠 거예요 채영이를 칠 채영이를 칠 채영이를 칠 무시 무시 언태 다시 우리는 다른 골이 필요해요 다른 골이 필요해요 큰 골이 필요해요 큰 골이 필요해요 우리 다른 골이 필요해요 오이 이건 언니 아몬드 가루를 채칠 거야. 어떻게 채쳐? 원래 이걸로 해줘야 되는데 손으로? 장갑이 없네. 눈 온다, 눈. 머랭을 만들어야 돼요. 머랭. 근데 노른자를 쓰면 안 되고 휨자만 써야 돼서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. 언니 잘하는구나. 그럼 이거 먹어. 제 손은 깨끗이 닦았답니다. 어떡해, 어떡해. 빨리 4개 해야 돼. 언니 진짜 잘한다. 언니가 잘하잖아. 내가 잘한다. 아니야, 아니야. 아니야. 아니, 아니야. 왜 왜 왜 왜? 왜 왜 왜 왜 왜? emergency emergency. 미니 그 마라 브링이 나고. 숟가락 숟가락. 숟가락 숟가락으로 퍼야 할 것 같은데. 퍼질 수 있었어, 퍼서. 채인이가 하나 더 있어. 나 마카롱 이름 지었어 불팅 손마카롱 약간 손만두처럼 기계로 절대 낼 수 없는 맛 좋아 좋아 흰자에다가 흰자 머랭을 만들 건데요 You're in charge of 머랭 오케이 긴장되는데? 제가요? 머랭이고 잘할 수 있을까? 너가 이쪽에서 머랭을 쳐 저한테 이 책임감을 줄 줄 몰랐어요 그리고 미사야 너는 채영이가 머랭 만드는 동안 너가 이거를 세 번을 나눠서 천천히 넣어줘야 해 다 한 번에 닿지 말고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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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이렇게 시작하고 못하면 튀기지만 않으면 돼 이렇게 하면 돼요? 좀 더 올려도 돼 어 그 정도로 오 유 굿 오 유 굿 좀 더 올려줘 우와 무슨 파도를 타는데? 좀 더 올려줘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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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색이 편해지고 있어 편해지고 있습니다 우와 우와 계속 차근차근 살짝 넣어주는데 리사야 우와 시원히 잘하고 있는데 아주 좋은 수세프를 넣었어 주인공방 예 우리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잘 여기도 좀 이리 있는 님 색 진짜 이뻐요! 태영이 장난 아닌데? 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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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슨 크림 같은데? 굿? 어 다른 것 같은데? 내 옷 다음은 거랭을 나눠서 여기다가 이제 섞어야 해요 예뻐요 엄청 예뻐 핑크 화이트 머랭을 섞어 섞어 머랭을 섞어 섞어 엄청 예쁘세 여기 뭐야 왜 이렇게 묻혔어 잠깐만 힘 줘봐 눈에 버텨 워이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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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로망을 너랑 이루다니 에이 영광이다 야 자연스럽게 이렇게 자연.. 이 정도면 돼 이렇게 자연.. 이 정도면 돼 좋아 좋아 나이스 워이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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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니다 네 채영아 이것도 해 우와 채영아 오케오케오케오케오케 어? 다 된거에요? 워워워워워워워워워 와 뭐야 완전 투톤이네? 투톤 투톤 마카롱 삥 손맛 투톤 마카롱 매니틈스 매니틈스 넌 너무 아름다워 널 잊을 수가 없어 그눈 끝이 아직 나를 이렇게 설레게 해 붐붐붐 24, 365 오직 너와 같이 하고파 낮에도, 이 밤에도 이렇게 너를 원해 모든 남자들이 날 매일 check out 대부분이 날 가질 수 있다 이제 이거 줄어가면 돼 Let's go